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겠다 조금 쉬다가야지 아 아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피곤하다 아 아 아 추워 벌써 추진하신가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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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없구나 다행이다 어우 괜찮아요?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놀라서 마치 식은땀을 왜 이렇게 흘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잘 맞출게요 아 근데 진짜 별건 아니고 악몽을 좀 꿨어요 혹시 여자 귀신? 네 어 아휴, 오늘따라 피곤했는지 이상한 꿈을 꿨네요? 그거 꿈 아니야. 네? 여기 사고 많이 나는 거 모르죠? 안개도 잘 끼고. 이 근방에서 유독 충돌 사고가 많이 나거든. 근데 다 똑같이 자기 귀신을 봤대. 어? 예, 맞아요. 뭐라뭐라 속삭이는 거 같았는데 그게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거 들으면 안 돼. 듣는 순간 죽는 거야. 다음에 만나면 쳐다도 보지 말고 못 본 척 무시해. 내 말 명심해요. 무서운 소문이긴 하네요. 조심할게요. 그래요. 안전운전 하시고. 아휴,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아우, 되게 쓰네. 잠은 확실히 깨겠네. 아니야. 저건 진짜가 아니야. 정신 차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것 봐. 괜히 졸아가지고. 빨리 떠나. 죽기 싫으면 다시 노지 마. 아휴, 씨발. 이번 건 좀 아깝네. 아휴, 씨발.